동두천시 미디어센터가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디어 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동두천시 생연동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. 30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입니다. 청년창업지원센터, 청소년특화도서관,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들어서는 이 건물에 미디어센터는 7층에 조성될 예정입니다.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3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30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. 창작 및 체험공간, 교육공간, 상영공간, 주민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5월 중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. 조성공간은 총 5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영상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보이는 라디오까지 여기에 짓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역 최초로 DJ 룸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. DJ 룸은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오셔서 DJ 룸을 체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미디어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시민들의 소통이 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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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